안녕하세요. 판례공보험은 정리의 판편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보험 인사,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 소송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39-3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고요. 원고는 상가 관리단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공용 부분 무단 사용자입니다. 상구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공용 부분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 공용 부분인 비상계관 이쪽을 하나를 통째로 한 상가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다가 처음에 물건만 쌓아놓다가 나중에 문을 만들어서 창구를 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는데 다른 1층에 있는 다른 상가 주인들은 불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이 구분 소유자들이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가 항소수는 취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원고 관리단, 전체 상가의 관리단이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들이고 그 사람의 관리단은 기본적으로는 권리가 없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승소한 다음에 항소수는 취하했기 때문에 재소금지에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문제의 이겁니다. 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이 공용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소유권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단도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분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의 되죠. 재벌은 뭐라고 하냐면 공용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부분 소유자가 소유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다른 상가 주인들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단도 결의나 규약에 의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단의 판결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 미치고 구분 소유자에 대해 판결도 관리단에 대해 미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소송은 소송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영향이 미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별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 취한 구분 소유자의 판결은 원고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를 안 하는 걸로 제소금지로 될 수 있다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한 사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단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은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단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퇴거 청구, 인도 청구 또는 부당이 된 바람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나 권리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판결, 확정,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효율욕은 성호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는 별도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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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